왠지 야들야들한 고기가 온거같은데? 대전해수 29번 가자 사보네? 사보면은 버기로 될까? 후 과연 인성벙이 될까? 뭐야 얘는 다 본단말이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그대로 있어 이 자식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어 그대로 있어 어 그대로 있어 수고여 어 까비 음 까비 들어와 들어와 그대로 아 까비 어 까비 어 자 어 자 멀리 날렸네 이거다 지금이다 아이고 큰형님 납치셨네 최대한 멀리 날려주실래요? 안되지 아버지 오야지 오야지 그런거 쓰시면 안돼 이게 어 오야지한테 딱이네 이게 오야지한테는 어 오야지 오야지 첫승을 가져가야겠어 오야지 온다 야 오야지 온다 야 오야지 오고있다 오야지 오야지 오고있어 오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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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여기서 평타 평타 오 오야지 마무리 어 들어와 들어와 어 들어와 오야지 어 오 오 호 오 오 복еля Pattern 어acco 어어 쓰고 controversy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나눠드릴세nak 아 까비 어어 나이스 어엉 나이스 어어 좋아좟하좋아 어crbO3 오 들어가자 어 들어가 들어가 까비까비 아 오케오케 들어왔어 들어왔어 어? 스프라 동작을 좀 느리네요 아쉽다 아 루피? 루피가 해줘야 되는데 어 잠깐만 어 풀났다 어? 학성인가? 잘Fi 잠깐만 오케오케오케 좋아 좋아 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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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되려나 어 가드했다 오케이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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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걸렸구요 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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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걸렸죠 어 걸렸죠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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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죠 수고여 첫 승을 가져간다 내가 아 좀 빡셌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역시 랭 게임이다 어 긴장감 재밌죠 게임 자 1승을 챙겨 나갑니다 랭크업 F3로 랭크업합니다 어 재밌네요 어 성장이라는 것은 쫄림부터 쫄림으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어 상대 상대 처음이다 야 빨리 레디 박아 뒤로 가기 없어 이 게임은 이 게임 뒤로 가기 없어 나도 아까 당황해서 어 캐릭터 없는데 레디 박았다고 빨리 마사욱 마사욱키님 갑시다 그렇죠 레디 박죠 랜덤 상대는 랜덤 나왔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성으로 다 털어주마 비즈의 미디 하나 틀고 갈까 행복한 걸로 하나 틀죠 자 갑시다 어 어 갑시다 이거 아마 얘 스킵 안 할거기 때문에 다같이 보겠습니다 아 상디 중간에 좀 렉이 하나 보였었는데 로우인가 원피스 해정물상3에서 진짜 역대급 렉이었는데 대전에서는 모르겠다 자 바로 비즈음 틀고 갑니다 자 들어와 어 안아줄게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안아줄게 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어 안아줄게 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안아줄게 어 당황했어 상대 당황했어 상대 당황했어 어 오케이 죽어요 자 앞마리 끝 자 이걸 가장 좋은 점 뭐냐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때 아 빗나갔네요 어 자 평타 끝나줘 평타 끝나주고 자 때려주고 계속 때려주고 살짝 옆으로 갔다가 괜찮아 괜찮아 너도 구원해줄게 기다리고 있어 구원 간다 와 와 어 지리네 어 들어와 잠깐만 비즈음 꺼야겠다 야 비즈음 꺼야될 때가 왔다 차라리 멀리 날려보내줘 인정 가게 인정 가게 안아 가게 조정 С 좋고 이쁘다 오 예 어 예 오 오 오 오 히히히힛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아아아아아아 후후아아아 수고야 수고야 오와리라 오와리라아 이 바다에서 가장강 가장 자유로운 녀석의 애정왕이라고 수고야 어 살짝 흔들릴 뻔 하긴 했는데 어 어 진짜 흥에 겨워서야 살짝 흔들렸다 어 어 이분 처음 하시네 아이고 달달하신 분 오셨네 달달하신 분 아이고 뭣도 모르고 레디 박으시는데요 어 어 사보네 사본 조금 조심하겠습니다 어 사보다 어 그쵸 원피스 딱 사고 이제 사보 캐릭터 세보이고 간지고 막 얼마나 막 지금 막 긴장되고 막 막 설레까지 막 가슴이 막 뛰고 막 이랬을 시점인데 지금 뭐다 플레이 매치도 없는 정말 어 첫 경험인데 이 선수 이 선수랜다 이 유저는 랭크 매치에 바로 들어가네요 그쵸 아마 이 영상도 처음 봤을 거에요 그쵸 자 한번 참교육 들어가 볼까요 그만큼 이제 내 레벨 애들이 없는거지 다들 할 애들은 어저께 진행을 했단 얘기지 내가 그만큼 초보야 지금 레벨이 들어와 이제 뭐해 야 뭐해 왜그랬소 초보처럼 이 오빠 어 어 아 초보 맞지 아무튼 어 어 좀 재밌게 하자 게임 좀 게임 좀 게임 좀 재밌게 해야지 게임을 일단은 평타 다 넣었죠 어 이때 이때까지 말하다가 사보 좀 세보이나 할거에요 어 이 평타 끝나면 죽는다는 것도 모르시고 자 그리고 상대 들어올 때 좀 한번 안아주고요 어 바로 바로 일어날 때 안기 또 들어갑니다 오케이 현명한 판단이죠 바로 일어날 때 안기 한번 또 들어가주고요 어 다음새끼 다음새끼 나올거에요 바로 안아주고요 어 심심하니까 여기서 어 이제 한번 교대 한번 해줍니다 불쌍하잖아 봐주자고 이랬다가 딱 멀리 떨어진 다음에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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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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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쳐 어 수고 어 수고 어 수고 어 수고 자아 가라 다음기회에 다시 랜게임 도전하렴 자아 가라 중력 중력 엎 열매아 어 수읍 이걸 살아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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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수고 어 수고 그럼 전 이만 자아 그러면 이제 다음 고기 썰로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